고춧가루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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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는 코스코 맛있더라구요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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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나 부산은 랠리 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물 경기를 hotel firefighters 여러분은 어느 곳에 다녀오셨나요 궁금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미국 대륙의 한단 루트 66 툴사에 다녀왔어요. 매우 좋았는데 앞 영상 못 보신 분들은 보시고 정보도 얻으세요. 이제 미국에서는 새 학기가 벌써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커스코에서 무엇을 세일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커스코 아저씨, 즐거운 쇼핑 정보 드릴게요. 끝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첫번째는 아디다스 신발이에요. 27.99% 하네요. 27.99% 하네요. 27.99% 하네요. 다른 곳에서는 절대 이 가격에 살 수 없어요. 남성용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커스코에서 이번에 아디다스 신발을 샀어요. 제가 아디다스 신발이 좋아서 항상 신고 있는데요. 이번에 백두스쿨으로 정말 저렴한 가격에 나왔어요. 아디다스 좋은 이유는요. 여기 밑장에 쿠션이 많아요. 그래서 발이 참 편리해요. 이번에 핑크색도 있고 디자인도 예쁘고 저렴한 가격에 나와서 무척 좋아요. 추천드려요. 두번째는 한국산 유부 야채김밥이에요. 두 줄에 16,79% 하니 한 줄에 2부 정도밖에 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커스코에서 한국 김밥이 나왔다고 해서 이번에 사왔어요. 6개의 줄이 들어있고요. 트레이드조와 같은 브랜드는 아닌 것 같아요. 유부 야채김밥이라고 쓰여있어요. 재료를 보니까 신선한 야채를 사용했다고 그러고 참기름도 사용했어요. 여기서 보니까 김밥은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식사라고 좋은 이유를 설명했고요. 이제 유부 김밥을 먹어볼게요. 열었다니 참 예쁘게 생겼어요. 내용이 정말 듬실하게 생겼네요. 이제 해동해서 먹어볼게요. 보너스로 한국 큼직한 찐만두도 있어요. 세번째는 비비고에서 나온 쇠고기 야채 불고기 만두에요. 비비고 코스코에서 지혜재당에서 나온 왕교자 만두를 샀어요. 비비고 브랜드라고 하고요. 이게 너무 맛있어서 금방 잘 나가는데 이번에 잘 굽혀있어서 참 기뻐요. 양이 많아서 제가 이제 계약해서 학교에서 일해야 되는데 두구두구 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아무래도 미국에서 질상생활을 하면 바쁘니까 이런 냉동심을 찾게 되는데 영양식이라 맘에 들어요. 이제 한 번 먹어볼게요. 불고기 만들어서 쇠고기가 들어가 있어요. 보너스로 갈비도 나왔네요. 네번째는 얇게 썬 쇠고기에요. 고기는 코스코 같을 맛있더라구요. 보너스로 종갓집 김치도 나왔어요. 근데 가격이 조금 올랐네요. 다섯번째는 반열로 기다린 튼튼하고 수련된 캣츄리가 다시 나왔어요. 오늘은 정말 많이 쐈네요. 조금의 리뷰와 재미난 고양이 반응을 보여드릴게요. 새로운 초콜릿 맛 썬데이 아이스크림도 나왔네요. 어느덧 여름이 깊어가네요. 그리고 새로운 집을 가져왔어요. 좋으세요? 사랑하십니까? 열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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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세요? 좋아 Okay, honey. You have a new cushion. Then this one too. It's going to your new kitty house. Jimmy. You got a new cat tree from Costco. Do you like the smell? Okay. Puppy, what is it? This one for your guy. Do you like it? Okay. Puppy, you already love a new cat house? We try to build them now. Just finish the cat house. It's in there. Your toy right there. Grab R. Where's R? R is right there under him. It's a pole. Your toy almost there. Oh, it's S. Is it in there? Okay. This one made in China. Eon. So I can wash it. Jimmy, do you like it? Is it in your home? I put cat in there, but maybe. Hi, baby. When will you pay rent? Do you like it? Okay, I'm happy. All together. Your second flower. Is it more like a box? It's more like a box. 지금 집게는 자리에 앉아있어요 집게는 우리 집에서 놀고 있을 것 같아 집게는 집에서 놀고있어요 집이 종료로 잇고있어요 집게는 집에서 놀고있어요 집게는 집에서 놀고있어요 집게는 집으로 놀고있어요 푸피와 지미도 새 캐츄리 너무 좋아하네요 여러분의 알찬 쇼핑에 도움이 되길 바라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는 커스코 비상신양을 구입했는데 리뷰해드릴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